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DGGS 출시된 8C 타입의 고속 충전 케이블이고요. 마이크로 5핀과 C타입, 8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테스트할 장비는 C타입 케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면 포장이 시계가 들어있는 박스처럼 되어 있고요. 개봉을 하면 안에 꼭 팔찌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외형적인 디자인도 가죽 팔찌처럼 보이실 거예요. 중간은 분리가 되고요. 분리가 되면 한쪽은 USB 포트고 반대쪽은 C타입의 포트입니다. 평소에는 팔에다가 잠시 제가 혼자 손목에 껴 보겠습니다. 됐네요. 평소에는 팔찌처럼 착용을 하고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이 있을 경우에 보조배터리만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어댑터 형식의 벽면에 콘센트가 있다면 사용하던 팔찌를 분리해서 USB에 꽂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보이시나요?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닐 때 케이블을 따로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팔찌 타입이기 때문에 편하게 평소에는 팔찌로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지금처럼 충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